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은 모두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가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초기 경전에서 대승 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에 항상 유내와 인과 업보와 이 업의 인연의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생사윤의 흐름 속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수많은 윤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수많은 업들을 지으면서 이 윤의 세상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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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훌륭한 선업을 지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악업 큰 악업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업과 악업이 서로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설키고 얽히면서 이 생사윤의 흐름 속에서 범뇌 망상에 갇혀 내가 지은 업대로 행복은 행복대로 불행은 불행대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의지처는 바로 불보살림의 가피입니다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불보살림께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서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간 그런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 옛날에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그때 송나라에 노시성을 가진 성이 노시입니다 노시성을 가진 10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10살이면 굉장히 이제 아직은 그런 이제 어린 애지 않습니까 1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깊은 그런 병에 걸려서 그렇게 사경을 헤밀 정도로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그렇게 큰 병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약을 아이에게 먹이고 좋은 의원을 불러도 도무지 병세가 낳을 기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제 의약가 또 수많은 의원들을 불렀지만 이 어린 여자아이의 병은 쉽게 낫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석법죄라는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석법죄라는 스님이 그 어린 여자아이에 몸이 아픈 어린 여자아이에 이제 아버지께 찾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깊은 병에 걸린 것은 아마도 전생의 업병일 것입니다 전생의 업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얻게 된 병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악업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제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생긴 병은 이번 생에 그런 어떤 의약으로서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마땅히 부처님께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를 한다면 혹 이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매일매일 아이가 목욕제게 하고 매일매일 아이가 매일 목욕을 하고 그렇게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기도를 시키십시오라고 그 법제스님이 강곡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린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일리가 있겠다 싶었는지 이제 그날로 집에다가 관세음보살상을 집에 이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림 관세음보살림의 보살상 관세음보살상을 집에다 모셔놓고 이제 비록 10살이고 몸이 아픈 아이지만 아이에게 자 네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네가 전생에 지은 업병이라고 하는구나 네가 지은 업은 네가 닦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매일매일 기도를 하거라 라고 하면서 어린 여자아이에게 매일매일 관세음보살림상 앞에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염불을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살짜리한테 몸이 아픈 10살짜리한테 관세음보살림에게 막 이렇게 기도시키고 염불시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닌데 또 이제 전생에 어떤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는지 법제스님에게 아이를 기도시킨다면 아이의 업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 집에다 관세음보살상을 모셔놓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나 또 아버지가 염불하라고 했다고 또 고지곳대로 아버지 말대로 그 어린 여자아이가 10살짜리 몸이 아픈 어린 여자아이가 관세음보살림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도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여자아이가 관세음보살림 앞에서 치를 칠야 그러니까 치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를 동안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림 앞에서 매일매일 목욕재개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림 앞에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정성껏 관세음보살를 불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10살짜리 10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그렇게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그 작은 손을 합장하고 관세음보살림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이제 연부를 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근데 예전부터 큰스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기도가피를 받으신 그런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유독 어린 아이들 애들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좀 기도빨이 빠르다라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애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마음이 맑고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제 좀 때가 묻은 때가 묻은 어른들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훨씬 더 불보살림의 가피나 기도빨이 훨씬 더 좀 빨리 찾아오는 것 같다 그게 다 결국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아이들은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 훨씬 더 가피가 빨리 찾아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또 예전에 어른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반낮 동안 7일 반낮 동안 간절하게 관세현보살님을 부르던 이 어린 여자아이가 7일이 되었을 때 7일이 이제 지나갔을 때 한밤중에 한밤중에 관세현보사를 부르고 있는 그 어린 여자아이 앞에 황금빛이 황금빛이 환하게 그런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부처님이 쓱 나타나시더니 그 어린 여자아이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져줬다고 합니다 그런 황금빛이 환하게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부처님께서 어린 몸이 아픈 어린 여자아이의 몸을 정성스럽고 쓰다듬어주시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고 나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7일 동안 기도를 하고 황금빛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어린 여자아이 이 노씨 노씨 성을 가진 10살 된 몸이 아픈 어린 여자아이의 몸을 싹 만져주는 그런 비몽사몽의 그런 환상을 겪고 난 뒤에 그동안 그토록 괴롭히던 병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 자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피로 관세용 보살님의 가피로 여러가지 병고에서 벗어난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차가지고 나이가 차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자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자 결국 머리를 깎고 비군이 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현조라는 법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살짜리 몸이 아프던 여자아이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나서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장성한 뒤에 나이가 든 뒤에 머리를 깎고 출가했으니 그분이 현조라는 비군이 스님이 되겠습니다 이 현조 스님은 말 그대로 부처님 은혜를 갚고자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어렸을 때 생생하게 체험하였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자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했잖아요 그래서 평생 수행정진 하면서 특히 매일매일 법화경을 독송하는 것을 항상 그렇게 자신의 수행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37년 동안 37년 동안 그렇게 소박하게 그리고 깨끗하고 맑고 청정하게 수행을 하시면서 37년 동안 매일매일 법화경을 독송하시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발언하시기를 다음 세상에는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기를 발언했다고 합니다 도솔천 내원궁은 미래세상에 미래세상에 오실 부처님이신 미륵보살님이 지금 계시고 있는 세상을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도솔함 혹은 내원함 그래서 도솔자나 내원자가 들어가는 곳은 이렇게 미륵신앙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는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 미륵보살림을 친겨나옵기를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그렇게 법화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법화경을 독송하시면서 맑고 깨끗하게 수행하시던 현조 스님께서 현조 비구니 스님께서 어느 날 대중들에게 경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법화경이겠죠 법화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화경 책을 찍기 위해서 이제 탁발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멀리 탁발을 나가시면서 대중들에게 내가 잠시 멀리 탁발을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대중들에게 고한 뒤에 그렇게 저를 나가신 뒤로는 그 뒤로는 영영 소식이 끊겨져서 그 뒤로는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 길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한 아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그리고 관세음보사님께 기도해서 크나큰 가피를 받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평생 동안 맑고 깨끗하게 수행정진한 그런 어떤 비구니스님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현대 지금에도 그런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 중에서 부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머리 깎고 출가하셔가지고 지금도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스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정말 인생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만났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정말 기도 수행하시고 기도 정진해서 불보살림의 가피를 통해 이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고 이 역경을 잘 이겨내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머리 깎고 출가하신 그런 비구니스님들 이야기를 제가 또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 약 20년 전쯤에 약 20년 전이면 이제 얼마 안 되죠 저도 출가한 지 20년이 좀 넘었거든요 20몇 년 정도 되는데 약 20년 전쯤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어느 비구니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비구니스님이 원래 4남매 중에 4남매 중에 셋째였다고 합니다 4남매 중에 셋째였는데 집안에 무슨 그런 업장 큰 업보가 있었는지 위로는 위로 언니가 두 명이 있었는데 위로 두 명이었던 언니가 두 명 다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유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었는데 밑으로 있었던 남동생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대요 야 정말 부모님 마음이 가슴이 아마 찢기듯이 아팠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수많은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고 한 명만 한 명만 부모보다 먼저 자식을 보내기만 해도 정말 그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데 아이 넷을 낳았는데 위로 두 명가 아래로 한 명가 그렇게 네 명 중에 세 명의 아이들을 모두 일찍 잃었다고 생각하니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어쨌거나 이 비구니스님이 사남매 중에 셋째였는데 위로 언니 두 분은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또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대요 몸이 아주 허약하고 잔병치레가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의 아이들한테 뭔가 좀 좋지 못한 그런 업장 업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전생에 무언가 숙제가 있고 무언가 빚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거겠죠 또 그런 빚과 숙제를 잘 닦는 것 자체가 사실 불교의 수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님이 이제 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했는데 허약했는데 한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20대 후반이면 한창 젊을 때잖아요 몸에 힘이 펄펄 날 때인데 20대 후반에 아주 심각한 신장병을 얻게 되었답니다 아주 신장에 콩팥이 아주 이제 그런 안 좋은 상황 위급한 상황으로까지 그런 신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지는 그런 신장병을 얻게 돼가지고 매일매일 약을 먹지 않고서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이 신장병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몸이 퉁퉁 붓고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장병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로를 하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상황이 나쁘다면 최후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양쪽 신장을 다 제거하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나 상태가 안 좋다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크게 크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긴 이런 신장은 다시는 회생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시 신장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수준은 이미 건너가 버렸고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신장 콩팥을 떼어내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료를 하고 한창 젊을 때에도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우울증 같은 이제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 신장 이식 수술 받아서 살면 뭐하냐 그냥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병의 고통 괴로움 때문에 이제 겨우겨우 그냥 약으로 버티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그냥 죽고 싶다 고무지 인생에 희망이 없더래요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이 지긋지긋한 괴로움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우울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대요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서울대 병원에 그 지하에 지하에 병원 법당이 있더랍니다 병원 법당 근데 이분이 이제 불자였나 봐요 병원 법당에 이렇게 갔는데 병원 법당에 갔더니 거기 왜 노스님이 계시더래요 노스님이 연세가 드신 노스님이 이렇게 계시더니 자기를 딱 보더니 전생의 업장이 너무나 두꺼워서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 거다 너는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많아서 살생의 업보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살생의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지금 이렇게 이 업병으로 업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번호 적어주시면서 언제 한번 상담을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처를 가지고 이제 노스님 절에 가서 노스님을 찾아뵙대요 그래서 노스님한테 자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사는 게 괴롭다 너무 힘들다 너무 몸이 아프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제 노스님께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놨겠죠 노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들으신 뒤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 내 말대로 해라 네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죽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죽을 때 죽더라도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요 혹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병이 다 이제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살고 죽음에 연연하지 말고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 열심히 하면 죽을 때 마음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고 그러면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게 될 거고 만약에 살게 된다면 살게 된다면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평생 동안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돕고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출가수행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노스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루에 딱 6시간만 자고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자지 말고 하루에 한 6시간만 자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기도해라 아침에 눈 뜨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노스님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노스님께서 어디 저기 납골당이 있는 사찰을 가르쳐주더래요 납골당이 있는 사찰 납골당이 있는 사찰을 소개시켜주면서 거기서 21일 동안 지장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사람의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서 그 납골당이 있는 그런 사찰을 노스님이 소개해줘가지고 그 납골당이 있는 사찰에 이제 잠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골당이 있는 사찰로 보낸 이유가 이제 딱 와닿더래요 매일매일마다 죽은 사람들을 싣고 죽은 사람들을 싣고 영구차가 오고 수많은 그런 죽음의 갈래길 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난 수많은 천차만별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이제 그 납골당으로 찾아오고 또 심지어는 심지어는 한 가족이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납골당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죽음과 관계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나도 나도 어차피 죽으면 저렇게 화장터에서 한 줌 뼛가루가 될 뿐인데 결국 내가 뭐 이 죽고 난 뒤에는 결국 다 흩어지고 저렇게 한 줌의 뼛가루만 남을 뿐인데 내가 무엇을 그리 집착할 게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납골당에서 납골당이 있는 사찰에서 21일 동안 수많은 죽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정리를 하면서 21일 동안 지장기도를 잘 마쳤대요 21일 동안 지장기도를 잘 마치고 이제 마음의 이제 새로운 마음의 정리가 된 상태에서 노스님께 다시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노스님께 예스님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님이 시키신 대로 제가 한번 오직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스님께 맹세한 뒤에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몇 년이 지난 뒤에 몇 년이 지난 뒤에 콩팥을 떼지 않았대요 콩팥도 떼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이 상태면 오래 못 산다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지금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더더구나 절대 이 심장이 심장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스님이 되어 이렇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스님께서 노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만약에 죽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네가 살게 된다면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평생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길을 걷도록 해라라는 그때 우연히 만났던 사실 불교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죠 모든 게 다 인연법이죠 그와 같이 만났던 노스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의사도 도저히 이 심장은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되찾아서 결국은 머리 깎고 출가하신 어느 비구니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약 20년 전쯤에 출가하신 스님이시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아마 수행을 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십 년 전에 이제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어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남편에게 소박을 맞았대요 소박을 맞았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고 신혼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은 상태에서 시댁에서 3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지금 이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정말 옛날 택탭무근 옛날에서 옛날 무슨 조선시대 그런 시대에서나 들어 봄직한 그런 일들이지 지금 현대 이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그게 바로 불과 몇십 년 전 일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 그래서 시집을 가서 첫날 밤에 남편에게 소박 맞고 그 당시에 이혼도 마음대로 안 됐나 봐요 그냥 시댁에 눌러 앉아가지고 호되게 3년 동안 시집살이를 호되게 3년 시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3년 시집살이를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뼈마디가 다 부셔져 버렸답니다 뼈마디가 그래서 이제 뭐 가까스로 정말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이제 목숨은 건지고 이제 치료가 되었지만 그 교통사고 이후로 엄청나게 큰 병을 얻으셨대요 그때 지금보다 의료기술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 교통사고로 뼈마디가 다 부서진 거는 뭐 뼈는 다 붙었는데 그때 후유증이 남아있었는지 코에 코에 피고름이 뭉쳐가지고 이 피고름이 생긴 게 자꾸 머리 위로 뇌 머리 위로 자꾸 이 피고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뇌에 고름이 차버리면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이 위급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코에 자꾸 피고름이 찬 게 막 머리 위로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 이제 머리에 있는 그런 고름이 머리에 이렇게 이제 고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피고름이 이제 머리에 고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 의료기술로는 도대체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파홍당하고 파홍당하고 몸은 이제 너덜너덜 건강은 너무나 건강은 쇠약해지고 그리고 목숨이 위급해할 정도로 언제 죽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중병을 얻었을 때 그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절에 들어가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이 엄청난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역경과 고난이 있었을 때 사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은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변호사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빨리 변호사를 만나야 돼요 주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망망대해 혼자 고립무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낭떠러지 위에 그런 홀로 절벽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간절히 오로지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여인네는 결국 머리에만 이제 피고름이 고이다 보니까 도저히 손 쓸 방법이 없고 언제 죽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씨암부 같은 그런 씨암폭탄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할까 왜 이렇게 나는 어업이 두꺼울까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일까 그리고 그 속에서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정말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가 돼요 이렇게 막 룰루랄라 할 때 그냥 시간 쪽에서 하는 기도는 그냥 시간 채우는 기도 같은 느낌이고 물론 그거라도 해야 되지만 정말 막 아프고 정말 막 힘들고 정말 막 괴롭고 막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나오는 연불이 진짜 간절한 연불이 여기 막 밑바닥에서 올라옵니다 아마 불자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 그런 심정으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모든 게 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새벽마다 새벽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물에 가서 우물가에서 항상 목욕 재개를 했대요 우물가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뭐 산에 있는 깊은 산에 있는 절이니까 또 누가 있었겠어요 또 같이 사는 분들도 아마 비구니스님 절에 들어가셨겠죠 우물가에서 그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법당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그냥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항상 매일매일 간절하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사를 불렀대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관세음보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목욕 재개를 하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사를님을 그런 피를 뿜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사를님을 부르고 부르고 연불하였을 때 그렇게 21일이 딱 지났대요 21일 3, 7은 21일 21일이 딱 지났을 때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그 꿈이 친정어머니가 나타나셨대요 어머니 저 어머니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운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꿈에 친정어머니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손을 붙들고 매일매일 자기가 목욕 재개했던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새벽마다 목욕 재개했던 그 우물가에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데려오더니 그 우물가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 물로 자기의 피고름을 싹 닦아주더래요 친정어머니가 그 우물가에서 매일매일 목욕 재개하던 그 우물가에서 친정어머니가 물을 떠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피고름들을 싹 깨끗하게 친정어머니가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내려주더랍니다 그러더니 깨끗하게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시고 피고름을 싹 닦아주시더니 자 이제 됐다 이러시더래요 이제 됐다 하고 눈을 탁 뜨니까 그때가 기도 시작한지 21일째 되는 그날 그 생생한 꿈이었대요 그리고 이미 소나무 팬들은 이미 다 이런 얘기 귀가 따갑도록 들으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식상하기조차 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답니다 흔적도 없이 매번 똑같은 패턴에 매번 똑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마다 이렇게 소름이 돋을까요 막 소름이 돋아요 아 불보살님의 가피가 정말 있구나 우리 부처님은 헌금을 많이 해라 돈을 많이 내라 뭐 네 몸을 바쳐라 너를 나한테 바쳐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소나무에서 수많은 가피 이야기 들었을 때 헌금을 많이 바쳐라 돈을 많이 바쳐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오로지 간절하게 기도해라 마음의 집착을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해라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흔적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 병들이 싹 사라지고 나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시고 그리고 발심하여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스님이 되십니다 비구니스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평생 동안 기도하시고 매일마다 평생 동안 매일마다 한겨울에도 새벽마다 새벽마다 찬물로 목욕제게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법당에 올라가셔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법당 청소를 열심히 하셨대요 매일 법당 청소 매일 절청소를 하시면서 그렇게 아주 성격이 괄괄하고 호탕하면서 그렇게 맑고 깨끗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구니스님이 88살 88살 88살의 세상을 떠나셨는데 88살의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그 꿈을 꾸시고 그때 21일 동안 기도하고 꿈을 꾸신 뒤로 출가하신 뒤에 88살의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몸에 병이 없으셨대요 그렇게 평생 건강한 몸으로 평생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수행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회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법회 스님이시래요 법회 법법자의 바다혜자인 것 같아요 그 법회라는 노 비구니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한테 관세음보살이 있니 없니 지장보살이 있니 없니 기도가 효엄이 있니 없니 인과 업보가 있니 없니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순 머리로 따지는 아르말이나 일으키는 사람들이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각으로 재단할 뿐이지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체험한 분들에게 기도가 효과가 있나요 정말 가피가 있나요 정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가피 영엄이 있는 겁니까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그 비구니스님은 평생토록 그렇게 법당 청소 그리고 절 절 마당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항상 스님이신데도 항상 법당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항상 그렇게 법당을 관리하셨는데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부처님 도량을 청소하는 게 얼마나 큰 공덕인지 아느냐 부처님을 모셔놓은 법당을 청소하는 게 얼마나 큰 공덕인지 아느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딱 3년 동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3년 동안 법당 청소를 하면 소원 한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평소에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거 이야기 들으시고 또 법당에 가서 나 오늘부터 법당 청소 3년 동안 할래 또 이러는 분들 나오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인생의 큰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병고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을 아름답게 극복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머리 깎고 출가하신 그런 정말 훌륭하신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좋은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굴하십시오 이렇게 전원 이런 가지 생각 là 일요 Esper